제가 여기 돌아온 뒤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게 위헌일까요? 검사님이 우리 순위를 우회하라요. 저거! 저거! 일어나! 사모님 아니세요? 대체 정치가 뭡니까? 아, 더는 못하겠다. 다 말하고 시장 가자. 만에 하나? 걸리거나 일 틀어줘도 절대 내 탓 아니여? 전투 어플이 연재가 갖고 와야겠지. 전투 어플이 연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또, 전투 어플을 위해 연재를 공부를 연재를 하겠다고 함. 또, 정을 써도 다음. 또, 정을 써도 안되고 terta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